울산시장 선거 2018년에 청와대 하명사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듯 말할듯 그렇게 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다음에 아마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이런 사람들은 다 아웃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2년 후에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자신 만만했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자신 만만했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공직선거인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2년 후에는 총선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방송을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은 문정권 하의 탄압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아마 선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간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에 아마 본인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모아야죠. 지난 3, 4일 동안 구독자를 1,000명 정도 줄여놨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독자를 1,000명 정도 줄이고 좋아요도 잘 눌러지지 않도록 하고 실들 쳐가지고 실시간 방송도 못 보게 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좌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은 겁니다. 3, 4일 사이에 구독자 수를 1,000명씩이나 줄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일님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이익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선이고 모든 것이 정이고 모든 것이 합법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물 세계죠. 이게 뭐 어디? 인간 세계입니까? 그나마 뭡니까?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를 반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좌익들이 이런 지배하던 세상에 비해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런 식으로 해소는 안 되는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또 지금 정미영 최고의원이 내놓고 이렇게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전 대표입니다. 아이카이스트를 정미경 최고위원이 또 방문했던 모양이네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성상납비 정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의 징계논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의혹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빠들이 무섭다고 진실에 애써 눈을 감으려 하시냐면서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아마 아이카이스트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미경 최고위원이 아마 방문한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5년 3월 6일 이렇게 같이 사진도 딱 찍었네. 그리고 또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진 씨가 혐의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탄원서도 정미경 씨가 썼구면요. 존경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신경식 지검장님과 김훈영 검사님께 피의자 김성진은 국내 유수의 한국과학기술을 마치고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며 이를 실용하였고 한국과학기술은 이 기술현을 출자한 주식회사 아이카이스트 회사를 운영하여 총방받는 기업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록 제6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실수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쏘졌구만. 민경욱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뭐 지금 사안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성상나베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최측근인 김철근 씨가 장의사한테 써준 7억 투자각서가 정거인멸 교사 의혹의 대상인데 그 진실이 뭐냐 이렇게 간단한 한 두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에 이렇게 쉬운 답을 빙빙 돌리면서 그러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없었던 것이 있게 되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안 만난 데 만났다고 했으면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성상담을 받고 편의를 봐줬으면 편의를 봐준 거고 편의를 봐주지 않았으면 봐주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정거인멸 교사를 했으면 한 거고 하지 않은 거면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런 사실 여부가 그 사실 여부를 다 제쳐두고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하자 정무적으로 판단하자 2030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그거 다 덮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선거 부정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말자 이거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 말씀 드리는 것이 뭐가 틀린 게 하나가 있습니까? 선거도 여러분들 부정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준석 것도 지금 돌아가는 꼴이 뭡니까?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니까 모든 것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서울법대들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김기현이나 정미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좀 사람답게 삽시다 다른 것보다